정구는 파닉스 하겠습니다. 이 친구들이 모여서 내는 소리 번 하나, 넷, 하나, 셋인데 그래서 하나씩 오 네, 합쳐서 번 오는 오, 아, 어 오, 오, 아, 어 중에서 오 됐죠. 이는 원래는 이, 에, 어 이, 에, 어인데 여기서 소리 안나고 있고 소리를 안내면 할 일이 있어요? 없어요? 없어요. 없으면 심심하죠? 네. 그래서 건너 건너집 가서 야, 같이 놀자. 네 이름 뭐니? 얘가 얘한테 이름 물어봤더니 자기 이름이 뭐래요? 오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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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가 무슨 소리 낸다? 오 뜻은 뭐예요? 뜻을 또 모르죠, 그쵸? 네. 왜 뜻을 모를까요? 패드를 안 해서요. 패드 안 했어 그러면? 네. 어, 패드 왜 안 했어요? 어, 이제 아마도 오고 올걸요. 어? 이제 아마도 오고 올걸요. 뭐라카노? 이제 책에 아마도 오고 올걸요. 알겠습니다. 자, 그 다음 계속해서 이 친구는 컴온 컴온 그래서 하나씩 크 크 오 오 넵 합쳐서 컴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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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그 다음에 O, N, E 오케이, 소리? 컴온 컴온 오케이, 계속해서 소리 어... 로즈 로즈 로즈입니까? 아니요 로즈 아니에요? 그렇게 연습 안 했나요? 아니요 하셨나요? 네 그래서 하나씩 R O O S S S S 합쳐서 로즈 로즈 오케이, S는 S 중에서 S 앞서서 로즈 로즈 오케이, 소리? 로즈 로즈 쓰기 R O C S E 합쳐서 로즈 로즈 오케이, 계속해서 소리 음 음 음 음 음 음 홀 홀 하나씩 O O O U U 합쳐서 홀 홀 홀 홀 소리 홀 홀 쓰기 A, T, O, R 아니, 아... L E 오케이, 소리? 홀 홀 홀 홀 오케이, 계속해서 소리 노즈 노즈 하나씩 늪 늪 오 오 오 Z 합쳐서 노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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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소리? 노즈 노즈 하나씩 N O S E 소리? 노즈 노즈 오케이, 계속해서 소리 폴 폴 하나씩 오 오 을 을 합쳐서 폴 폴 폴 오케이, 소리 폴 하나씩 네? P O L L E 소리 폴 폴 폴 폴 소리 멀 멀 멀 하나씩 멀 O O R O 합쳐서 MOL OK, 소리 MOL 쓰기 M O L E A L E 소리 MOL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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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 Z DEET 되 hmm 하나씩 Z Z O Z 합쳐서 Z Gīt Goun 니 약간지 쥔 아니요 그런거 연습했어 Z pornography 아니요 레슨 S에 C S에 C야? 네 S 그러면 C톤인가? 아 C S가 C소리도 냅니까? 아니요 S는 중에서 그래서 다 합쳐서 스톤 스톤 너 패드할 때 따라서 소리 내는 거 안 했어? 아니요 했어요? 네 어 그럼 뜻은 뭐예요? 음... 뜻 물어보는 것마다 모르네 네 되게 씩씩하네 네 그렇게 공부해도 돼요? 아니요 안 되는데 왜 그렇게 했어요? 어... 이제 패드를 하니까요 이제 패드를 해요? 네 오 전에는 왜 안 했어요? 어떤 거요? 전에는 패드를 안 했어요? 아니요 그냥 복습 시험 치는데요? 네 어 이거 했던 거 아니에요? 패드에서? 응 몰라요? 응? 몰라요? 몰라요? 네 와... 너 되게 씩씩하고 당당하다 응 책 가져와봐 책 가져와봐 책 가져와봐 책 가져와봐 이거 클래식 카드에 누가 그냥 깔아주고 싶어요? 글쎄요? 무슨 뜻인지 몰라요? 네 너 말고요 다 했는 거네 그치? 네 어... 어? 이리와 이거 왜 안 했어? 응? 야... 네 뭐야? 왜 안 했어? 응? 왜 안 했어? 왜 안 했냐고 응? 뭐야 이게 응? 뭐야 이게 왜 안 했어? 응? 여기 뜻 나와있어? 안 나와있어? 응? 왜 몰라는데 물어볼 때마다? 응? 어? 뭐 한두 개 모를 수도 있겠지 어? 한두 개 모를 수도 있겠지 어? 한두 개 모를 수도 있겠지 근데 몇 개씩 몰라 맨날? 왜 세 개 네 개씩 몰라요? 어? 몰라? 이유를 모르겠어? 진짜? 이유를 모르겠다 선생님 알 것 같은데 제대로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응? 할 줄 몰라? 너 이제 매일 하고 나서 다시 한번 묻고 답하게 하고 갈까? 응? 너 오늘 스톤 배웠는데 무슨 뜻이냐 몰 배웠는데 무슨 뜻이냐 몰 배웠는데 무슨 뜻이냐 몰 배웠는데 무슨 뜻이냐 폴 배웠는데 무슨 뜻이냐 브라우즈 배웠는데 무슨 뜻이냐 이런 거 할까요? 해야 될 것 같은데? 왜? 네가 스스로 할 수 있어? 할 수 없어? 할 수 있어? 응? 근데 왜 안 했어 여태까지? 내가 하지 말라 그랬어? 내가 하지 말라 그랬어? 할 줄 모르면 내가 응? 할 줄 모르면 내가 뭐 그럴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는데 할 줄 아는 사람 왜 안해? 응? 진짜 할 수 있어? 응? 알았어 그럼 오늘 하고 나서 나한테 점검 받고 와 알았어? 응 여기 시험 잘 치시고요 오케이 지금 준비 됐나요? 응? 응 응 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